지금 이래 말아도 된다 다 편집 들어간다 아..뭔가 뭔가 별로지 왜? 잠깐만요 한 2시간되나 연락을 받고 받았긴 받았는데 이거 웬일이 없고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균님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서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녹을 녹을 깔았거든요 오랜만에 또 얼굴 보고 여기 좀 하려고 근처에 살거든요 시간날에 잠깐 놀러와가지고 아셨어요? 약간 착당무이 같은 걸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작게 됐는데 작당무이 아저씨 올림이 까고 있었는데 아 그쵸 제가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오늘 간단하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이제 이사님과 한균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음 알겠어요 네 바로 가실까요? 네 가시죠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가겠소 아 예 처음 하니까 좀 긴장되죠 그치 근데 거기서 괜찮아요 몇 번 하다보면 또 정리돼요 김해일캠프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한규라고 하고요 네 김진성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옛날 개시장 동생입니다 개시장의 동생이 뭔가요? 그 개시장이 부산에 부산에 부포시장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부포시장이라고 조금 시장이 엄청 커요 거의 손꼽힐 정도로 그 안에 구름만 끌고 뭐 하루 종일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자주 나오는데 HR 그룹 영남지방 손갈받고 있는 김진성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HR 입사한 지는 이제 10개월 정도 되어 가고요 옛날에 이사님이랑 쿠팡맨을 같이 했었거든요 둘이 이제 알동기입니다 같은 날짜에 같이 입사했었거든요 2016년도 8월, 15일 간복절날 쿠팡이 이제 입사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뭐 한단 끝까지 물어봅니까 아니 제가 끝까지 물어본 게 아니고 이사님이 끝까지 말을 하신 것 같은데 하하하하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HRTV, HR그룹 유튜브에 다 달린 댓글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물량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보다시피 계약된 노선에 그 물량만 받을 수가 있는데 업체가 크면 그만큼 노선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많으면 그에 주 6일 근무를 주 7일 중에 하루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는 양을 계약된 저희 노선이기 때문에 뽑아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업체가 큰데 인원이 많은데 들어오시면 물량에 대한 조금 욕심을 가주셔도 되고 좀 작은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노선에 대한 노선이 많으면 유리한 부분은 있죠 그렇죠 들고 가기에 이제 휴무자들이 많이 생기면 들고 갈 수 있는 노선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이점이죠 긴장하지마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긴장하지마라 형님 긴장 많이 하신거 같냐 긴장 안 하신거 같냐 긴장 안 하신거 같냐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 분이 원래 150개에서 160개 정도 치셨던 분인데 지금은 한 250개에서 280개 거의 300개까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믿겠네 적당히 하소 그러니까 너네 거짓말하지 마라 요런 느낌인데 물량을 150개에서 2주만에 300개 이렇게 두 배로 늘리는 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라우뚜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 입장에서는 계약된 노선인데 왜 그 물량이 그래도 평균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150건에서 300건이면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 2잖아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계약된 노선이 많기 때문에 300건 이상도 더 가능하죠 2주만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이 2주동안에 그만큼 영향이 되는 분이면 가능해요 못할 건 뭐 있어요 제가 볼때도 택배는 저는 그래 생각하지 기술이 아니고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숫자로 계속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어느 순간되면 멈추는 구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순간까지 빨리 올라가신 분이죠 그러면은 혹시 한 한개님은 몇 개씩 하시나요? 저는 400개에서 500개 혼자? 아닙니다 동승인이 하나 있는데 없이는 좀 힘들고요 그 수량은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든 저는 또 아파트만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보면 좀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400개에서 500개되면 동승자가 하나 있어야 되긴 합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쭉 롱런 하려면 롱런 하려면 뭐 제가 볼 때는 혼자 하면 300개 정도 하면 아 300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에 기사님들의 월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 높아요 물론 적게는 2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사님의 월 수입이 나오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뭐요? 명세서 까봐요 키키키 우찌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실은 아니라는 거 현실은 저렇게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같아요 구라도 적당히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믿겠네 요런 댓글이 달려요 명세서 까드리봐요 예 한번 보여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톡에 다 있죠 어? 금액은 앞 공개되면 좀 그런데 공개되면 뭐 뭐 댓글에 지금 뭐 아이라는 거를 그래도 구독자분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세금계산서를 보여 드리면 제일 확실하겠죠 세금계산서 말고 월급명세서를 보여줘야지 그 세금계산서는 그거는 아시어 예 HR지킹과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주이소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와 900 이거를 그렇게 착각하셔야 돼요 제가 다 들고 가는 돈이 아니라 네 그럼 동승자도 있고 월급도 줘야 되고 제 기름값도 빠질거죠 그리고 각종 세금 정소세 뭐 부가세 다 빠질거죠 그래도 600 이상 다 간다 아닙니까 네 목 들고 갔을 때 한 반 타자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차가 만약에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값 안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값 뭐 실이 밟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뭐 안 밟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름값은 뭐 사람들 뭐 벌보면 100만원씩 넘는다던데 뭐 도대체 그걸 싣고 뭐 어디다 갔다가 1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씩 넘다 뭐 기름값 100만원씩 넘는다고 그러던데 장벌이 장벌이 드시나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냥 쿠팡 키플렉스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한 달에 20만원씩 출근해도 35만원에서 한 45만원이면 된다 제가 한 50만원씩 넣거든요 50만원이요 저는 멀잖아요 응 섹터가 멀잖아요 응 맞네 이거 싣고 저거 싣고 뭐 경유를 좀 해야 되니까 저는 50만원 정도 사거든요 한 달에 기름값만 만약에 실수정액이 400인데 얘기 드린대로 이제 간과되는 거는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기름 뭐 세금 이런 문제인데 간과되더라도 한 320 20 30만원 주머니에 넣어가는 데야 300 300 정도는 넣어갈 거 같네요 계산해보면 그럼 대충 해버리면 300정도 100만원 때로 100만원까지는 뜰 거 있습니까 많이 뗀다 생각하고 100만원 차 알부 때문에 뭐 그런거고 그런거지 아니면 어 못 믿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밑에를 막고 있으니까 그 인원분이랑 같이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고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일단은 사람이 눈으로 봐야지 아닐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람이 보시다시피 제 노선이 좋은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쵸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뭐 계단 좀 많이 타기도 하고 그런데도 제가 물건 이제 적재하고 김에 이 캠프는 엘 캠프는 지금 12시 입차니까 물건 싣고 이제 예전 물량 저기 어방 가서 싣고 나가면 첫 배송이 한 3시 정도 되거든요 엄청 오래 올리네요 밑에 지방꺼는 간선차 때문에 수도권 보다는 간선차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첫 입차도 높고 출발시간도 늦어요 그래도 참기는 그래도 저는 600개 싣고 나가면 두 분이서 6시 반이면 끝납니다 일단 적응된 부분도 있고요 아 잠시만요 400개 두 분이서 하셔서 3시간 반 만에 끝난다고요 6시 반이면 5시 정도 뭐 하다보면 커피 한잔 먹고 이러면 한 1, 20분 지연되는 거 말고 그러고 뭐 하다보면 저 물건은 잘못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특별한 경우 말고 근데 10개월 동안 같이 손마차가 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눈짓으로 배송합니다 네 이슈 사항만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배송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눈짓이고 니 척하고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차 대면 들고 나가는 거지 그렇구나 동생이랑은 어떤 관계신가요 아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랑 같이 하시는구나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친구인가요? 아니요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아이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한다니까요 난 여자친구 따로 있는데 아 그래요 말 말 조심하세요 보면 난리납니다 여자친구분이 여사친이랑 일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둘이 친합니다 아 그래요? 되게 특이하다 업무적으로 다음에 한번 촬영 봐야겠다 괜찮으신데 네 이것도 뭐 전에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영상이 500개 600개씩 하는 분들 4,5,600개 많이 하시는 분들 영상이 달린 댓글인데 월천이라도 벌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다 망가지는 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구라 아닌가? 퀵플렉스가 매달 저렇게 많이 과장 아닌가요? 저렇게 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지요 쉬어 마세요 라고 달렸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이제 성향이랑 성격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매일 그렇게 힘이 든데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승인이 있고 7시 되면 지만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0개 정도 저는 혼자 하면 이제 롱런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혼자서 4,500개를 해서 10시, 11시까지 일한다 그거는 진짜 좋은 뭐 올아파트를 받았다 뭐 이런 상황 아니고서야 다 4,500개를 계단을 다 탄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4,500개를 배달하는데 계단만 있다 그럼 이건 진짜 사람이 빨리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섹터를 가는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4,500개면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거는 개인 역량이니까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신데 혼자가 5,600개라는 게 아닙니다 700개 돈 천만원 보는 게 아닙니다 두 분 세 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안산 3PL 팀장님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혼자 4,500개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구역이요 9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쯤 퇴근하세요 그럼 가능하죠 근데 하잖아 물어보신대로 지금 늦게 끝날지 늦게 끝날지 늦게 끝날지 불가능한 양은 아니죠 이거는 좀 질문이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타택배보다 쿠팡 큐플렉스가 만족도는 높지만 캠프 갑질은 역겨운 지경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언행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사람이 굳이 사람한테 굳이 그래 뭐 갑이라고 갑질을 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회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그걸 이제 갑질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도 하려고 당연히 유튜브를 하는 거고 우리 회사 이렇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홍보 같은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맞아요 홍보 같은 게 아니고 홍보 안 씁니다 홍보하려고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동중파 이런 데 보면 다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과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보세요 오빠 어 그 다음 댓글이 그거예요 구직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사실로 영상 제작해 주십시오 라고 달렸거든요 뭔가 이 영상들에 불화가 있다 불신이 있다 네 사람들을 꼬시려고 일부러 영상을 이렇게 혹하게 제작을 한 거다 라는 댓글이에요 그러면 저 그게 정말로 MSG가 많이 칠다 그럼 사람들 뭔데 일할 겁니까 한 번 뭐 천만원 천이백만원 분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분을 아 이 사람은 뭐 다른 일을 못해서 여기서 하는 바보다 밖에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를 보고 근데 우리가 바보라서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몸은 조금 거대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사님이랑 저랑 옛날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흘린 만큼 벌어간다고 진짜 그런 일입니다 진짜 땀 흘린 만큼 벌어간다 아따씨 흘린다 이런 말이 좀 너무 좀 좀 그렇다 뭐 땀 흘린 만큼 이런 듯하네요 흘린다 하지 말고 땀을 흘린다 흘린 만큼 벌어간다 아 미안하지만 제가 땀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네 그리고 하루에 500개 이상 하는 또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분은 전직 쿠팡 관계자래요 자기가 네 이제 쿠팡맨도 해보셨으니까 작업 지시서에 따라 쿠팡맨들도 300개 넘지 않고요 그리고 롤테이너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50개 못 넣습니다 뭐 단프라 넣으면 50개 되려나 뭔 생각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드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톤 탑차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험 많으신 헬퍼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주셔도 그리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200개도 안 되는데 시간 안에 배송 못해서 팀원들이 도와주러 가는 쿠팡맨들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영상에서 500개를 한 번에 싣고 나갑니다 됩니다 500개 500개를 싣을 때요 네 500개를 싣고 한 번에 나가요 그 영상에서 단프라가 많았겠죠 못 싣을 때도 있죠 그래도 400개 이상은 실린다고 보는게 50개는 실려요 아저씨 그러니까요 400개 이상은 실린다고 보는게 쿠팡맨들도 300개 정도 밖에 안 가지고 나가는데 무슨 500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쿠팡맨들이고 지금 쿠팡맨들은 이제 회사에 월급받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서 그래도 정해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안고 저희는 개인 사업자를 내낸 키플렉스에요 500개든 600개든 계약된 노선에 해가지고 뭐 700개든 뭐든 싣고 나가면 됩니다 그냥요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고 HR이라는 회사에서 그만큼 라웃도로 많이 해가지고 오면 싣고 나가셔도 돼요 저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500개를 싣고 나가냐 굴라치지 마라 이거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알죠? 쿠팡카 보시면 안에 한번 보셨어요? 네 봤죠 앵글이 쳐져있거든요 그 앵글 때문에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 사람은 그 차만 타오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쿠팡맨 출신이라 했잖아요 의사님도 그렇고 옛날에는 쿠팡이 합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박스 자체가 되게 많이 컸어요 비닐봉다리 우리만한 단풀아 이런 것도 없었고 비닐도 없었어 차에 온 생수에 막 저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애 키우는 분은 아시는데 꼬로로 한 박스를 합포장을 3개씩 박스에 잡아놓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 봉다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봉다리가 70% 돼요 많게나는 80%까지 물성치가 뭐 새카마나 다르겠지만 저는 50 50 50이라 보거든요 박스 반 봉다리 반 그래서 충분히 실립니다 저도 싣고 있고 음 다음 질문 신입이 처음 들어가서 좋은 구역 받기는 힘들다 저희가 HR이 뭐 김해고 중국구 이제 저희 회사잖아요 그래도 먼저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만약에 들어오신지 오래됐는데 그분은 올집은 타는데 뒤에 들어온 분이 올라서 타고 나왔다 주면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돼 저는 근데 그거를 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좋은 건 오면 주이소 이러는데 그거는 칼나고 좋습니다 그거는 순번이랑도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신입이 처음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은 구역을 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먼저 들어오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이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 하겠다 너무 좋으면 좋은 노선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개수가 안 맞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개를 해야 되는데 좋은 노선이 나왔는데 200개밖에 안 된다 그럼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내려다 내려다 보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댓글 다신 분은 김상영 이사님이 인터뷰한 영상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오면 좋냐 라고 물어보니까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는 좀 팀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현 쿠팡기사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택배기사가 원래 혼자서 하는 직업이라 자기와의 싸움이 대부분의 시간인데 무슨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니요 뭐 배송 안 하고 일 끝나고 술 먹고 놀고 노가리 까고 다음날 음주운전 하라는 건가요? 택배기사가 무슨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듣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모르는데 그렇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는 게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와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에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고 저는 그냥 요 말에는 조금 포괄적이라서 어찌보면 오해를 하셨던 거 같은데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찌보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조금 들으시면 오해는 없을 거 같아요 안그래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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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당연히 모든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요? 잘 어울리는 사람 잘 융화되는 사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댓글 다신 분이 좀 잘못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약간 피탁하신 분인 거 같아요 네 좀 잘못 판단을 하신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벼룩시장 보니까 쿠팡 퀵플렉스 광고 봤는데 11시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450만원 가능하다고 하던데 진짜 가능하나요? 진짜인지 아니면 혹하는 광고인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산증기 아니 배송 이제 이건 그거죠 내가 배송만 할 줄 알고 450만원 더 될 낀데요 누구나나 아니죠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와야죠 연령대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치는 본인들이 압니다 본인이 그거를 넘었으면 450만원요 더 버는데요 불가능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개인 역량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역량이 올라와야 됩니다 완전 초자부터는 힘들고 퀵플렉스 사기업체 정말 많아요 초보는 무조건 당함 그냥 하지 마세요 쿠팡친구 하던가 아니면 그냥 쿠팡플렉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HR이 유튜브에 조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HR이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고 왜 저희는 안 그러니깐요 그래서 전화와 가지고 HR은 그런게 받는게 있냐고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차 본인의 경제적으로 많은 차를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에 맞는 요 노선이 남아있다 이거 하실래요 하신다고 하시면 하지 뭐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 뭐 그걸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뭐 광고성이 저희가 유튜브에 광고성이 있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계 업체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돈 요구하는 데는 다 사계 업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돈 요구하는데 소개비 이런거 네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쿠팡에다가 주는거 와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뭐라저라 알 수 없는데 처음에는 가니까 300 얘기하더만 좀 비싼 데 갑자기 그럼 150이로 반 떨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요구하면 다 사계 업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또 차까지 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인원들 많습니다 그 인원들 궁금하면요 어디서 그렇게 당행분들 너무 오셔가지고 저희 업체로 와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보통 그런 사계꾼들이 하는거 보면 세트로 묶더라구요 차도 세트고 뭐 뭐 계약된 노선을 뭐 처음에 400권 원한 데가 400권 뭐 ABCD를 줘요 근데 뒤에 가면 갑자기 CD를 떼버려요 왜 그게 또 사람은 물량은 또 그 하시던 분은 반으로 줄고 근데 물량에 대한 솔직하게 계약을 할 때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찌보면 더 충격이고 그분들한테는 한 방 맞는데 한 방 더 맞는거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렇게 알선 수술 라든지 뭐 차를 뭐 이렇게 강면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넣어주겠다 그런 분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저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면요 그 인원분요 뭐 삼자대면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올리님이요 그런 인원들 들어오신 분 있어요 타업체의 그 행사로 그냥 가버린다 가버린다 뭐시더라구요 ㅎㅎ 네 잘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